오늘 방송 왕쥬 임신했다고? BJ 왕쥬? 결혼한다고? 어딨는데 그거 핫동에? 핫동에 있어요 그게? 핫동에 있어? 핫동에 있어? 그러면 오늘 방송으로? 아 결혼한다고? 어? 그래? 그러면은 가야지 초대를 해주려나 모르겠네 초대를 해주면 가야겠지 초대해주면 가야죠 가야지 가야지 결혼하면 가야지 친분 있냐고? 당연히 있죠 새송 봐야겠다 새송 새송이 봐 다시 보기에 있어? 다시 보기에 있어요? 다시 보기에 있어요? 나 없지 나 왕쥬 번호 없지 다시 보기에 피도 오고 그래서니 생각이 나서 와.. 노래 잘한다 생각이 나서 역시다 그래서 했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와.. 헤이즈 노래 진짜 요즘에 뭐 그냥 다 점령했던데 1등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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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던데 음.. 오.. 오늘은 오랜만에 와.. 3송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와.. 컷!! 쉽!!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ichk 세송이 천사라고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면은 별술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랬어니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니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다소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소리가 방안 가득 채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기억 속에 살 수 있게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널 다시 품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랬어니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니 집을 지나쳐 잘한다 잘해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넘어 아 잘한다 여기까지 한번 봐야겠다 나 왕주랑 돌아다니는 사진 있는데 그거 나 옛날 뭐 그 검은색 노래방에서 찍은 거 그거 나한테 사진 가지고 있나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? WNW? 노래방 사진? 제가 진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또 님들이 되게 반응이 막 이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너무 다행인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 어제 뭐야 이거? 아 옛날에 아니 헐 어 네 아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죠? 네 거의 다 그거 보고 들어온 거 같은데 임신을 했다는 거지 매너 채팅해주세요 매너 채팅 안 하면 강태 시켜주세요 강태 강태 어 앞으로 좀 어떻게 방송을 어 해야 할지 그거를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네 하는데 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아기가 안 튼튼하면 어떡하지 나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임신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건 축하해야 될 일이야 축하해야 될 일이야 아 아들 대명이 튼튼이구나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태몽은 우리 아빠가 꼬졌어요 아빠가 우리 아빠가 호랑이 새끼 두 마리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했는데 호랑이면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씨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아 나 결혼할 마음은 없고 나는 아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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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기만 나 진짜 저는 아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7번방의 선물 보면서 어? 7번방의 선물 어? 7번방 7번방 8번방의 선물 여기 나오는 아기 이름 누구지? 아기? 아기 이름 뭐지? 예승이 어 예승이 와 예승이 보고 진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어디서 따 나 어디 뭐 이게 입양하면 안 되냐고 입양까지 나 알아봤었는데 입양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입양이 그게 안 돼 그 입양도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한 사람이 해야 되고 뭐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약간 이렇게 서른이 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나 동생 하나 있으면 좋지 동생이나 이제 딸 있었으면 좋겠어 딸 아 애 누가 애 애만 놔줬으면 좋겠다 애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눈에 눈깔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진짜 아유 나 이거보고 진짜 내가 스무 살 땐가 스무 살 땐가 진짜 아유 나 좀 엄마한테 막 처음으로 쫄랐는데 엄마 애 좀 낳아달라고 진짜 아유 귀여워 이거봐 그리고 나 이거보고랑 아이엠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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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저 딸이 난 딸이 너무 갖고 싶어 진짜 딸 있었으면 좋겠어 많이 자랐겠지 아이엠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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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아유 귀여워 진짜 어? 난 결혼할 마음은 없어 전 결혼할 마음은 없어요 전 결혼할 마음은 없어요 난 결혼할 마음은 진짜 없어 누가 해 주지도 해 뭐 내가 뭐 나 맘만 먹으면 하지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형 내가 낳아줄게 수줍 응 닥쳐 응 안해 씨발로만 안해더라 아 요즘에 댄스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거 같아 댄스 영상이 댄스 영상이 댄스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거 같아 댄스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거 같아 아... 댄스 없지 댄스 없지 댄스 없죠 지금 아예 없지 암소율 암소율 탐방을 다녀 아니 탐방 아 그리고 탐방 뭐지 탐방 뭐냐 탐방 그거 제재 생긴다드만 탐방 제재가 아니라 탐방 이제 좀 조만간 조율 된다던데 암소율 뭐 뭐라고 쳐야 돼 뭐라고 쳐야 나오는 거야 응 제재 생긴다드만 음 제재 그거랑 또 뭐 있지 또 뭐 있는데 댄스 뭐 볼 게 없다 핫동 업데이트가 안 된다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오이널 시그널 걸그룹 도전 댄스? 뭐 존나 많은 거 같아 이게 그게 많아 뭐가 많냐면 그게 많아 그 뭐야 이제 이제 걸 댄스 이제 걸그룹 걸그룹으로 이제 데뷔하신 분들이 좀 많아 이제 bj로 데뷔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이제 bj로 데뷔하시는 분들이 이거 틀지 말라고요? 왜 왜요 형 함소 9분 정지래 아아아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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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이래서 아프리카는 한명 한두명이 댄스 추는게 최고야 아 꼬이님 이거 그건가 광고 존나 길어서 보지도 못하겠다 광고가 너무 길어서 보지도 못하겠어 야 아상예분 이분 이분 내가 방송을 봤는데 말투가 되게 신기하던데? 말투가 어? 말투 오지기 신기하던데? 말투 오지기 신기하던데? 진짜 아닌데요? 네 돈까스 먹으러 가요 뒤진다 돈까스 말투 특이해 돈까스 먹어보고 싶었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e 으 아 Coco 아 볼게었다 아 아니 뭐 기가맞기 하고 보고 싶은데 댄스같은것 아 한콜노 선생님 الأ5 연기 아 남기 아.. 광고 진짜 이씨.. 논정 하나 해야 되겠다 자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천 이거 주인 놀아 이거 주인 놀아 크리스 아니야 크리스? 이거 주인이야? 어.. 그러면은 구름이가 주인인 줄 알려면은 사람은 지문 이식을 하지만 구름이는 코 이식을 해야돼 알아? 자 티릭 티띰띰띰 구름이 주인 맞습니다 오 맞네 아우 개부럽네 씨 그러면은 이번엔 발바닥 이식 해볼까? 발바닥 이식 손 아 이름이 구름이야? 이름이 구름이야? 이름이 구름이야? 아이씨 아이씨 팽아야 고맙습니다 이름이 구름이야? 정답 맞았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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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민이 맞추는 거 알아? 아 이렇게 되면 확장이 되는구나 아 아 아 이름은 되는구나 이제 알았네 거짓말 아 오래 볼 건 못 된다 볼 거 없다 볼 거 없네요 아 아 맞다 맞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야이씨 아 아 광고 이거 지효 이거 지효 이거 지효 고기 보면은 세상 독특한 사람이야 패폭 존나 잘 날 일이드만 갓 로렌 갓 로렌 갓 로렌 아니야 아 아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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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돈 얼마 주고 초청했냐고? 아니 쟤가 무슨 김태희야 뭐야 뭐 초청을 해 돈 왜 줘요 방송 짜증나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끼리 뭐가 없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? 아니 그냥 언제든지 말하라고 이거지 그럼 언제든지 말할게 싫으면 언제든지 그냥 방송 보고 우리끼리 한 잔 하자 지금 살짝 표정이 끄고 싶다는 거 같은데 존나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진짜 왜 이렇게 나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방송하고 싶지 그럼 끄자 그냥 어? 끄자 불편하게 하려고 얼루 빡쳤어 지금 얼루 빡쳤어 먹여주려고 육사하고 있는 거야? 응 어? 어 새끼야 너 자꾸 막 뭐라고 하잖아 누가? 어떤 새끼가 오빠가 아 내가 내가 말 걸려고 그랬지 아 근데 이렇게 계속 대화나무기만 하면 되는 거야? 진짜 뭐 하는 거 없어 보이지 응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? 응 나도 왜 보는지 모르겠어 내 방송에 사람들이 맨날 말해 이 새끼는 뭔데 이렇게 시청자가 많아? 이 새끼 한 30명만 분 같은데 뭐야? 이러면서 봐 왜요? 나는 그 말 들으면 안 화나 뭔 줄 알아? 응 나도 궁금해 왜 보는지 궁금해 왜 보는 거 같아? 넌 나도 모르겠어 왜 보고 있어요? 왜 보고 있어요? 아니 그렇게 말해라 좀 그런게 뭐 이렇게 아 이게 또 있네 방송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나한테 그래 뭐라고? 처음에 볼 때 아까 말했잖아 절대 너한테 어우 관심 절대 없고 내 스타일 절대 안 했는데 그냥 근데 어느새 부턴가? 스며들어? 이런 말이 있어 스며들어 씨 말 뻔뻔하다 진짜 아휴 내가 막 연락을 안하고 갑자기 다른 방송에서 다른 여자랑 방송을 하고 있으면 어느 생각부터 약간 이 마음 뭐야 어? 왜 내가 질수를 해 쟤한테? 뭐야! 짜증나 처음엔 짜증나 근데 한두 번 더 걷고 나면은 이제 막 불안해 아니 로렌님이 방송을 그 뭐 이게 토크를 잘 뺀다 잘 뺀다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토크를 잘 빼 존나 뻔뻔하게 존나 잘 빼 내가 볼 땐 그래 말 잘해 확실해 말 잘한다니까? 아니 재밌을 거 같아 조만간 로렌님한테 말을 해야지 아야금 아 아하씨 마음에 안 정 안정이 된다 안정이 돼 이거 넓어 모닝 도덕 화요일 화요일 가요일 뭐야? 저 이거 효과 준 거야? 수리지 입힌거야? 아야금님 연주보면서 남방길보면 화나는 글도 괜찮아질거같다 아 남방길도 웃기던데 하나 야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계속 듣다가 졸겠다 졸겠어 아 남방길도 웃긴거 하나 있더라 웃긴거 하나 있더라 자 여러분들 네네치킨 에반크리스 한우랑과 뷰티풀닷컴 투믹스 남순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침에 뭐지? 핫동 광고 누르면 광고 바로 넘어가죠 아 진짜? 어 나 몰랐어 그 뭐 아침에 그거 뭐야 안나랑? 안나랑 올린거? 아 이거 이거 웃기던데 이거 어 내가봐도 웃기던데 남숙자 박남순 쌩얼 어 나영아 고생했어 어 이거 다 만들고 고생했지 하하하하 와 인민군이 따로 없다 인민군이 따로 없어 야 동네 아저씨 좋은 날 친근하시네요 숨은 반남수 찾기 아 누워있었어 피곤해서 아 안나 미쳐가지고 방송을 일곱시간 하고 있더라고 어 안나 불 좀 켜요 왜 안보여? 노숙자 같데 어허 그런거 왜 웃는거 아니야? 웃기게 생기긴 했다 내가봐도 전자녀에서 근데 완전한 사육이 터진거야 완전한 사육이 터졌는데 와 나 거기서 진짜 나 빵 터졌다 진짜 어 완전한 사육 터졌는데 빵 터졌다 진짜 아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내 면상을 보는데 너무 웃긴거야 그 완전한 사육 보면은 이 새끼가 닮았어 내가 그 아저씨랑 닮은거 같애 아 너 뭐지? 안나오나? 6? 몇이지? 뭔가 이미지가 내 패인 모습이랑 좀 닮은거야 아 여기 이 사람 맞나? 아 있는데 뭘 정지를 당해 아 여러분들 좀 오바 좀 하지 마세요 정지 안 당해요 왜 정지 안 당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이게 19세가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성인 인증이 돼야 된다니깐요 네이버 19사진은 괜찮다니깐요 와 나 진짜 쫄보네 쫄보되겠네 아니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얼굴이 내가 기억이 나는거야 이 아저씨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내 면상을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나는거야 이 아저씨 얼굴이 약간 비슷한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거야 내가 안나와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거야 완전한 사유기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안나가 왜 웃는지 몰라 ㅋㅋㅋㅋㅋ 상상하니깐 너무 웃긴거야 기억이 나서 그래가지고 아 너무 웃겼다 진짜 그거 다 먹으면 도라에몽 아이스크림 줄게 도라에몽은 뭐에요 나 스크럽아 좋은데 그런거 없어 좋지 여기서 또 웃긴거야 내가 여기서 왜 웃겼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갖다주는데 또 생각이 나는거야 또 그 아저씨 이 아저씨가 밥주고 막 뭐 먹여주고 이런게 또 생각이 나는거야 그래서 아 너무 웃긴거야 내가 바꿔둬 완전한 사유기를 그래서 진짜 이때부터 밥 먹이고 밥 먹이고 또 재우고 양치하는데 또 터졌어 어? 양치.. 양치.. 자무새 하다가 강제로 재우는 것도 이게 완전한 사유기에서 나오거든 양치도 해주지 와.. 진짜 난 웃겨 뒤집어 했다 진짜 마침에 빨리 자 알았지? 안 졸린데 자자 재우 줘? 해가지고 오르곤 틀었지 오르곤 아 너무 웃겼다 내 면상보니까 진짜 이 아저씨 생각나더라 아.. 근데 너 문걸꽂았다며 안전한 사유기네 하하하하 오르골 소리가 좀 어딨지? 오르골 여기 있나? 오르골 소리 좀 그거 좀 무섭다던데? 어? 오르골 소리 좀 무섭다던데? 하.. 오르골 소리 좀 무섭다던데? 무서웠어요? 형 이거 컨텐츠를 한번 뽑아봐 남순환 사육 괜찮네 이거를 남순환 사육은 좀 그렇고 그거 있잖아 한번 이게 내가 쉬는 날 내가 여캠한테 내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평균 500명은 더 찰 거 아니냐? 보통? 내 쉬는 날이 어차피 내 스튜디오가 비잖아 그래서 나랑 방송했던 사람들 여캠이 있을 거 아니냐? 그치? 그러면은 내가 하루 하루 빌려주는 거야 그럼 500명 정도 더 버프 받아서 할 거 아니야? 그치? 그러면서 내가 어? 완전한 사육을 하는 거야 어때? 어떻게 생각해?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와 우리 저격 완료님 500개 감사합니다 완료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순환 민방 말고 아 감사합니다 접수 조금 재밌을 거 같지 않아요? 감사합니다 저격 완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니 아니 왜 얼렸냐면은 이거 채팅자 다시 잡을라고 다시 잡을라고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잘하면은? 잘만 좀 다듬으면? 다듬어야 되겠다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거야 아 우리 그로니 형님 초콜릿 5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찰리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캠 발굴 컨텐츠? 아 모밍아웃이요? 그거는 가항대전 끝나고 가항대전 이제 성황리에 좀 끝나고 나서 음.. 해가지고 하는거지 뭐 음.. 아 씨.. 알알 형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권 코리기 담당하자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안나 불러서 이제 방송 하죠 이제 안나 불러서 이제 방송 합시다 추천 12시가 넘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안나랑 같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안나도 왔으니까 방송 하긴 해야지 방송 하긴 해야죠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 위에 따봉 마크 PC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0개 아 남학생이가 100점 고맙습니다 자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 위에 따봉 마크 PC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 자 1500개만 바빠가겠습니다 자 500개 자 생방송이고요 12시 7분 생방송입니다 자 치규현님 감사합니다 소매 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500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1500개까지만 자 모바일 분들 업버튼이고요 PC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돈등 아이가 와 커피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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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티키타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누나 커피누나 남순 노겐 남순 노겐 남순 노겐 남순 노겐 남순 노겐 누나 나한테 그 뭐야 카톡 하나만 줘봐 잠깐만 어? 10개 고맙습니다 누나 나한테 카톡 하나만 주면 안 돼요? 별풍노래다 형들 달리자 카피 누나 아 밑대로 형님 2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와 우리 씨조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500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누나 카툰 하나만 주면 안 돼요? 순이 형님 100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봐서 그냥 하면 좋지 실제로 보면 좋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나를 그러면 어 뭐야 아 고맙습니다 뭐 남순록이야? 어 잠깐만 뭐야 이 새끼 잠깐만 안나 지금 올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캠들아 시청자와 홍보가 목적이면 펜션가서 혼자 비키니 입어라 씨 파코도 5천명 본다 여려가 트러블도 없고 남순과 합방에서 비키니 똥꼽쇼하면 남순이 유튜브에 니 점만 나오고 남순이 유튜브가 키워주는 꼴 니들은 여려가 싸우고 좀만 하고 키키 남견이들은 오늘 새로운 점나오면 그게 또 새엄마 넌 잊혀주고 80달이 엄지를 잊지말도록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니 이게 이 새끼 내가 그 IP 고맙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게 나는 이게 나는 요구를 어떻게 여캠들을 아 이게 여캠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될까 내가 좀 버프를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데 아 누구는 누구는 좀 받아가는 거 같기도 하고 누구는 안 받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내 방송 특성상 내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버프가 되겠냐 그냥 열혈한명 잘 보이면 좋은거지 아 나는 모르겠어 자기 하기 나름 약간 개인차 좀 개인차가 좀 있잖아 그렇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난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나와서 그래도 좀 뭔가 잘 돼야 나도 기분이 좋지 그럼 안나 좀 부르자 안나야 역겸 특성상 컨텐츠를 안 하기 때문에 시청자 수는 의미가 없어 진짜 아 달경 달경이가 삼삼삼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경이가 삼삼삼 뽁뽁뽁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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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니 매력에 빠져서 한두명 유입이 되면 그걸로 좋지 그걸로 좋지 패세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나 이거 알람을 좀 날려고 해냄게요 웃음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